실사용 리뷰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바로 재빙기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샤오미 재빙기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두 가지 얼음 크기 조절 가능하고 캠핑용으로 좋은 제품입니다. 4위는 쿠코포터블 재빙기입니다. 자동세척기능 지원하고 국내에 이에서 가능하여 입문용으로 좋은 재빙기입니다. 3위는 루미아 업소용 재빙기입니다. 얼음 생산량 상당히 높은 제품으로 15단계 얼음 크기 조절 가능하여 업소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2위는 매직쇠프 매직쿨 재빙기입니다. 가정용으로 좋은 제품으로 자동세척기능 지원하고 완성도 높은 제품입니다. 1위는 스위스 밀리터리 재빙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쓰기 좋은 재빙기로 AS 잘 되어 있고 작동방법 간단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